전라북도 완주군이 제8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기초자치단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율기, 봉공, 애민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다산목민대통령상의 주인공은 9만 5천여 명의 완주군민이며 공공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다산 선생의 목민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고 섬기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KLN 김승균